주역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전해지는 문헌을 본다면 주역은 약 5천년 전쯤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9천년 전 복희씨에 의해 주역이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주역 8개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복희씨는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인물이지요. 이렇게 주역은 아주 오래전에 출연했답니다. 주역 원전을 살펴보면 적어도 3명 이상의 성인이 주역 연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은 주나라의 시조인 문왕과 그의 아들인 주공 그리고 문왕과 주공 이후 약 1,000년 뒤에 등장한 공자입니다. 공자는 주공을 매우 존경했다고 전해지지요. 그런데 주역의 괴상은 문왕과 주공이 태어나기 약 1,800년 전부터 존재했고 괴상의 이름도 이미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장구한 세월 동안 주역이 만들어졌다고 봐야겠지요. 주역의 핵심은 다름 아닌 괴상인데요. 괴상에 대한 해설은 성인들에 의해 한참 후에 붙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괴상, 그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괴상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은 언제든 누구나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명, 사상, 그리고 팔괴나 64구에는 무한한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설을 아무리 길게 해도 괴상의 일부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괴상이 말하는 그 절대 개념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괴상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주역 원전 괴사전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상고 결승이치 후세 성인 역지 이석의 백관이치 만민이차 개취적회 멀고 먼 옛날에는 글자가 없어 끈을 엮어 사용했는데 후에 성인이 나와 주역의 괴상 택천캐를 보고 문자를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역의 괴상은 인류가 아직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 출연했으며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다 입니다. 즉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문자의 원리가 담긴 괴상이 있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승 문자란 끈이나 새끼줄을 엮어 수를 샘하던 방식을 이룹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겠습니다. 상고 혈거이아처 후세성인 역지이궁실 상동하우 이대풍우 개취저대장 그 옛날에는 동굴이나 벌판에서 살았는데 후에 성인이 나와 주역의 괴상 외천대장을 보고 지붕을 얹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을 만들었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주역은 집이라는 것이 없을 때마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역의 괴상은 매우 오래전에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연히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역의 괴상이 출연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누가 왜가 아니라 주역 괴상이 무엇이냐 입니다. 괴상은 옛 성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인이 그 괴상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때 성인이 괴상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역 공부를 하게 하는 동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암호를 파헤칠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수리과학 문명입니다. 이전의 문명으로는 주역 괴상의 해석이 몹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듯한 해설을 붙여 문학의 한 장르로 머물렀다면 지금은 최첨단 과학의 발달로 주역 괴상을 풀이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본 강좌는 주역을 과학적 체계로 접근합니다. 이것이 초온 주역의 근간입니다. 주역에 관해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주역을 공부해서 어디에 쓰나요? 그 어렵다는 주역 왜 배워야 하지요? 주역의 효용과 가치를 무엇에 두어야 하나요? 몇 가지 간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옛 글을 보니 이러한 질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나 봅니다. 자활 부역 하위자야 부역 괴물성무 모천하지도 여사이자야 시고 성인 이통천하지지 이정천하지역 이단천하지이 주역이란 무엇인가? 역은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지 대자연의 운행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이로써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천하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며 세상의 물음에 답한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주역이란 세상 모든 것에 나아갈 방향을 꿰뚫는다라고 간추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만물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과거를 거쳐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매 순간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다소 신비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것이 궁금합니다. 미래를 달리 말해 운명이라거나 우연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운명이라는 것은 미래가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펼쳐진다는 뜻이며 우연이라는 것은 미래는 알 수 없으니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는 운명과 우연이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측을 하는데요. 미래를 알기란 매우 어렵지만 정보나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접하는 예측은 아마 날씨의 변화와 같은 자연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현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주역에서는 그러한 것을 음과 양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음과 양을 다른 말로 축소와 팽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 낮과 밤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봄, 여름, 낮, 삶을 양인 팽창으로 가을, 겨울, 밤, 죽음을 음인 축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음과 양에 관해서는 따로 다루겠지만 이렇게 음과 양은 다양한 양상을 수렴해 그 뜻을 밝히는 주역의 원소이며 주역의 구성 요소는 음과 양,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음과 양의 작용은 만물의 뜻을 함축할 수 있고 삼라만상, 즉 우주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역은 우주의 운명, 세상의 운명,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다루는 학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은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만물은 저마다 뜻이 있으며 그 뜻은 주역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역을 통해 만물의 운명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커다란 효용 가치라 하겠습니다. 개념이란 실제 사물보다 항상 먼저 있는 것이다. 전제는 이것입니다. 선 혹은 삼각형 등의 도형은 그 개념이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삼박형이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세 개의 직선이 모여 세 개의 각을 이루는 도형을 말합니다. 우리가 삼각형을 실제로 그려놓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삼박형의 개념, 즉 정의와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똑바로 그리지 않아도 비슷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놓으면 그것을 누구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삼각형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가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을 오랫동안 못 보고 지내다가도 어느 날 우연히 만났을 때 척 보고 알아채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또 다른 예로 사랑이라는 개념은 누가 그것을 실현해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있으며 또한 언제나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은 실제와 별개로 존재하는데요. 플라톤은 이를 두고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개념이 실제 사물보다 항상 먼저 있다는 것은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이론입니다. 음과 양의 속성을 이러한 개념에 의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현재 팽창하고 있는데요. 팽창이라는 개념은 우주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팽창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고 때마침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이는 팽창으로 우주를 설명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중력이라는 것은 팽창과는 달리 끌어당기는 힘, 달리 말해 팽창의 반대인 축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뉴턴이 발견하기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지요. 팽창과 축소, 이것을 주역에서는 양의 속성, 음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팽창과 축소 대신 양과 음으로 우주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팽창과 축소로 표현하는 것보다 팽창을 양으로, 축소를 음으로 설명하면 그 개념이 더욱 깊어져서 암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과 양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우주에 대해 실제 관찰하지 않아도 그 성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개념은 실제보다 먼저 있는 것이고, 제대로, 잘, 깊게 정해되어야만 그 속의 모든 실제를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역, 괴상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여규 태극, 시생양의, 양의생 사상, 사상생 팔괴, 팔괴정 기흉, 기룡생 대업 주역, 괴사전의 글귀입니다. 이 문장을 풀이해보면서 태극에서 음양, 사상, 팔괴로 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규 태극, 시생양의입니다. 여개는 태극이 있는데 이 태극에서 양의가 생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극이 있고 그 태극에서 양의인 음양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럼 먼저 태극이 무엇인지 간략히 훑어보겠습니다. 태극의 태는 크다, 처음이다, 첫째다 라는 뜻이며 씨앗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태극의 극은 지극하다, 다하다, 극진하다는 뜻입니다. 두 자의를 합쳐 유추해본다면 태극이란 곧 바라를 위해 봄을 기다리는 씨앗과 같이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매면에는 무엇인가 단단히 뭉쳐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태극은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인 세상 만물의 원시 상태를 말하며 아무런 작용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밖의 태극에 관해서는 태극이란 무엇인가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태극에서 나온 두 개의 법, 시생양이인데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작용이 보이지 않았던 태극이 드디어 음과 양으로 분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개념과 실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음과 양은 실제 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과 양은 범주 개념으로 물질 세계의 원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역에서 음과 양의 기호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음의 모양은 짧은 막대 두 개로 양은 긴 막대 하나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그은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효라고 부릅니다. 음의 기호를 음효, 양의 기호를 양효라고 합니다. 효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는데요. 주역 64개 하나하나를 주역의 문장이라고 한다면 문장을 이루는 단어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단어를 이루는 낱글자, 그게 바로 효입니다. 효는 곧 주역의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의 뜻은 가로 긋다, 옆으로 길게 긋다입니다. 뿌한 무엇인가를 묻다하로 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효와 양효, 이 두 효가 서로 작용하여 사상과 팔괴 그리고 64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주역에서 세상 만물의 뜻은 양효와 음효, 이 두 가지 원소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음향에서 사상으로 분화하는 과정입니다. 양희생 사상, 이 두 법은 네 가지 모양인 사상을 낳았다. 태극에서 분화한 음향이 네 가지 형상인 사상으로 분화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 작용을 일으켜 만들어내는 것이 사상입니다. 이렇게 분화하는 것은 수학에서 이양 계수의 값으로 파스칼 삼각형의 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음과 양 두 개의 원소는 음, 음, 음향, 양양, 양음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 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사상의 명칭인 태음, 소양, 태양, 소음을 이해하고 이들 사상의 작용 의미는 사상이란 무엇인가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태음과 태양을 보면 그런데 소음과 소양은 각각 음 하나와 양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명칭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바라볼 때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천존집이 귀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비천하니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자리한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위 혹은 하늘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사상의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하나씩 모여 만들어진 소양과 소음은 위에 음이 있으면 소음, 위에 양이 있으면 소양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주역을 공부하면서 사상은 계속 나오는데요. 간혹 명칭이 헛갈릴 때가 있고 저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주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짚고 갑니다. 주역은 오랜 세월동안 전해져온 것으로 우리는 옛사람들의 사회상을 짐작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사고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수리과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상에서 팔괴로 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상생 팔괴라는 말은 사상이 여덟 개의 괴를 낳았다는 것인데요. 앞에서는 효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팔괴, 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괴는 효와 비슷한 의미이나 기룡화복의 판단을 위해 점괴를 내다는 의미로 효보다는 어떤 상황이 좀 더 구체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팔괴를 소성괴라고도 합니다. 작은 괴상이라는 의미의 소성괴는 우리의 최종 목표인 대성괴, 즉 64괴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괴로 분화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사상이 팔괴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상이 두 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다면 팔괴는 각각의 사상에 새로운 효를 더한 삼중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효는 기존 두 개의 효의 중간, 각 사상의 중앙에 자리하게 됩니다. 왜 마지막에 생긴 효가 중앙에 자리하는지는 팔괴를 다룰 때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상의 중앙에 음료 한 번, 양효 한 번씩을 넣어 효가 3층으로 쌓인 소성괴, 즉 팔괴를 만듭니다. 앞에서 우리는 음양이 주역의 문장인 64괴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낱글자로 주역의 원소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팔괴는 그 원소가 모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 중 태음이 소성괴로 분화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원리는 음양에서 사상으로 분화하는 것과 같지만 효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음에 음료를 더하면 순음으로만 이루어진 지가 되며 양효를 더하면 수가 됩니다. 태양에 양효를 더하면 순양으로만 이루어진 천이 되며 음료를 더하면 화가 됩니다. 소양에 양효를 더하면 풍이라 하고 음료를 더하면 산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에 음료를 더하면 뇌가 되고 양효를 더하면 태기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소성괴 그러니까 팔괴가 완성됩니다. 태음에서 생겨난 지와 수 태양에서 생겨난 천과 화 소양에서 나온 풍과 산 소음에서 나온 뇌와 태기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상에서 분화된 팔괴가 극의 식작을 치어 64괴가 만들어지는데요. 대성괴 즉 64괴는 소성괴인 팔괴가 위와 아래에 자리 잡습니다. 이때 우리는 위에 있는 소성괴를 상괴 아래에 위치한 소성괴를 하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64괴는 팔괴가 상하로 중첩되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소성괴인 팔괴가 행렬로 조합하면 모두 64개의 괴가 만들어진다 해서 64괴이며 다른 말로 대성괴라고 합니다. 64괴 즉 대성괴는 이렇게 소성괴가 상하로 중첩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성괴가 만들어지는 과정 몇 개를 더 볼까요? 앞에서 본 뇌풍항은 뇌가 위에 풍이 아래 있어 뇌풍항입니다. 위아래의 위치를 바꾸어 구성한다면 위가 풍 아래가 뇌로 풍뇌익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지천태의 경우 위가 지 아래가 천이며 반대로 위가 천 아래가 지일 때는 천지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극에서 음양으로 사상으로 팔괴로 그리고 팔괴가 64괴를 이루는 모습을 짧은 시간 동안 훑어보았습니다. 주역 괴상의 종류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괴상의 분화 과정에서 태극에 관해 간략하게 공부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태극을 알아보겠습니다. 태극은 주역이 아니라도 그 자체로 깊은 뜻이 있으며 오늘날 자연과학의 절대 원리도 태극에서 추원할 수 있습니다. 태극의 첫 번째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 태극처럼 단순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극의 단순함에서 우주의 모든 것이 나온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태극의 두 번째 성질은 평등성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보편적 성질로 모든 곳에 나타납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하면 규칙적인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즉, 수행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정밀하게 예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면 던지기를 거듭할수록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숫자가 평등한 횟수로 나오는 일종의 유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등성이라고 합니다. 태극의 성품인 평등의 원리는 자연이 존재하는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극의 다른 면을 보겠습니다.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성질인데요. 이 또한 어느 한쪽으로만 끝없이 흘러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이 계속해서 높아진다거나 연못이 한없이 깊어진다거나 혹은 뜨거운 물은 점점 더 뜨거워지기만 하고 찬물은 점점 더 차가워지기만 하는 만약 이렇게 영원히 한쪽으로만 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면 서로 미는 힘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듯 세상의 존재 양식은 자석의 양극과 같이 서로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합니다. 이 또한 태극의 성품이며 우리는 이것을 음과 양의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과 태극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또한 태극의 작용인데요. 과학에서 이것을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화살이라고 이름한 것은 시간의 방향성을 일컫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는 미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엔트로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섞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과 찬물이 있고 이것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로 변해갑니다. 불의 평균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서로 다른 물질을 함께 넣고 흔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평등하게 섞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엔트로피가 증대했다고 말하며 이렇게 섞여서 평등해지는 방향 이것이 시간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섞일 뿐 저절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방향 혹은 시간의 화살도 태극 안의 양과 음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에 의한 바로 태극의 작용 때문입니다. 또한 태극의 성품은 완전성에 있습니다. 완전성이란 반드시 서로 대등한 혹은 반대되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 검은 것과 흰 것,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 안과 밖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을 묶는다면 그것은 바로 완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은 항상 공존하면서 이렇게 완결을 추구합니다. 거친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되고 실개천이 모여들어 큰 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이 모두가 태극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의 법칙은 결국 태극의 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태극의 특징은 바로 창조입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태극이 음과 양을 낳으며 만물의 작용이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생양이란 말은 바로 창조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역의 모든 원리는 태극에서 나오며 주역 공부도 태극의 작용을 음미하는 것으로 그 세계는 무한합니다. 종합하면 태극이란 영의 세계, 무의 세계, 무한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태극은 만물의 근원이며 음양과 사상 그리고 팔개와 64개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며 우주의 출발점임을 말해주고 있음입니다. 노자는 천하만물생 어유, 유생어무라고 말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무는 바로 태극을 일컫는 것입니다. 작고한 천재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그에 져서 위대한 설계를 통해 우주는 신이 설계하지 않았으며 중력의 법칙과 양자이론에 따라 무의 요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가 어떻게 우주를 낳느냐 하는 이유는 불확정성 원리라는 섭리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곧 양자이론의 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무가 요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 우주의 시작은 빅뱅이라 했는데 이 빅뱅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알갱이가 갑자기 생겨나고 이 알갱이가 폭바람으로 극도에 팽창을 했다는 것으로 무는 빅뱅의 전 상태 즉 우주 알갱이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현대물리학의 한 축인 불확정성 원리는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연구한 것으로 입자의 위치를 정하려고 하면 운동량이 확정되지 않고 운동량을 측정하려 하면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운동량만 혹은 위치만은 볼 수 있으나 동시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즉 질량과 시간의 관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이지만 현대물리학의 중심인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음과 양이라는 두 원소의 상부적인 작용인 태극의 원리와 통하는 심오한 이론이며 호킹 박사는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하여 우주가 탄생하는 과정을 밝힌 것입니다. 빅뱅을 이 불확정성의 원리로 본다면 시간과 에너지의 불확정 관계는 우주가 무한소의 순간 그러니까 태극의 상태에서 거대한 물질 덩어리 곧 음과 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듯 태극의 원리는 자연과학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닐스 보어의 상부성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상부성 원리를 간추여 말한다면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나 전자는 입자이며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입자와 파동은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이지만 원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질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은 간섭이나 회절과 같은 실험에서는 파동의 성질을 보여주고 광전효과 실험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보이는 이중성을 상부성 원리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자를 태극이라고 한다면 입자는 음의 성질로 파동은 양의 성질로 볼 수 있습니다. 릴스 보어는 동양의 주역 계상을 보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해는 다소 어렵지만 주역을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이론입니다. 태극이 음향으로 분화하는 과정의 수리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태극이 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의 값이 곧 태극의 값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무의 값은 바로 0입니다. 0의 값을 갖는 무는 겉에서 보면 아무런 작용이 포착되지 않지만 무의 내면 무 자체에서 보면 음과 양의 작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이를테면 무에서 유로 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그에 따른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무가 유로 간다는 것으로 태극이 음과 양으로 분화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태극이 음과 양으로 분화하는 것을 수리로는 0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로 매우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은 0이 1과 마이너스 1로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0은 비록 무이지만 1과 마이너스 1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0이 쪼개진다는 것은 수학적 표현으로는 간단하지만 언어로 이해하자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어로는 한도 끝도 없는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0은 8 더하기 마이너스 8 이것도 0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0 즉 무는 무수히 분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0은 n 더하기 마이너스 n 여기에서 n은 괴상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반대되는 괴상의 합은 태극이며 또한 태극이 서로 정반대인 두 괴상으로 분열됨을 뜻합니다. 주역 원전에 태극이 양해를 낳았다 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섭리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했지만 빅뱅 직전에 우주의 씨앗이라고 할 만한 그 무엇 바로 태극이 있었습니다. 태극은 음과 양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고 음향이 존재한 후에도 음향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태극이라는 무대를 떠날 수 없습니다. 태극은 우주의 시작보다 먼저 있었고 또한 우주의 끝보다 나중에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극의 섭리는 하늘과 땅을 모두 초월해 있으며 주역은 이러한 바탕 위에 성립된 것으로 우리는 어떤 사물, 즉 어떤 괴상을 만날 때라도 그것의 배경에는 태극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곧 음향입니다. 음향은 주역의 모든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음향이란 우주 자연의 근본 요소이고 사물은 그것을 본떠서 이루어졌으며 주역이 음향이듯 자연 역시 음향입니다. 시간과 공간, 허공과 물질을 예로 든다면 시간은 양이며 공간은 음이고 허공이 양이고 물질은 음입니다. 음과 양의 개념은 생물의 암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음향은 시공 그 자체이며 때로는 시공마저 초월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한히 열려있고 끊임없는 탐구와 도전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의 근원은 다름 아닌 양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뿌한 양의 정신이란 언제나 밖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히 정지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반대로 음의 생각이란 어디엔가 고정되고 안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신보다는 물질을 추구하고 바깥보다는 안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탐구와 도전보다는 무엇인가를 모으고 정리하려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양의 성질을 좀 더 설명할 것입니다. 음은 양의 반대임으로 양을 잘 이해한다면 음은 저절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태극 안에서 양과 음이 팽팽한 균형 상태였던 것처럼 양과 음은 어디에서나 항상 평등하게 공존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뿌한 세상에는 음양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이며 평등의 법칙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음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의 원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음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양자 천지지도야 음양은 천지의 도리이며 만물의 법도를 세운다. 변화의 모체이고 삶과 죽음의 근본이며 혼의 집결체이다. 모든 질병은 이것 음양의 조화로 다스릴 수 있다. 아울러 주역원전에는 이름일양지위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음과 양의 순환이 곧 바른 이치라는 것으로 세상은 음양을 바탕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의 제일감은 무한이며 초월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양은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기운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늘 어딘가와 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의 기운은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것 생명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물질이지만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생명체의 기능을 하게 하는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생기 혹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체 혹은 생물은 생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란 혼자 활동하는 것은 아닌 생명체와의 완벽한 조화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조화란 음과 양의 조화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명체 속에 깃들어 활동하게 하는 것이 생기이며 양의 기운입니다. 이것은 무게도 모양도 없지만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고 스스로 일으키게 합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을 상징하는 시간도 양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느끼기 때문인데요. 곧 시간은 변화를 알아채는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만물이 변하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 자체가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운동이 정지된 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연속해서 끝없이 미래로 나아가는 성질 이것이 바로 양의 속성 즉 양의 본바탕입니다. 물체의 운동은 양의 기운이 공급됨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물체 스스로 운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시간도 양의 기운에 의해 미래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자연계는 양이 존재함으로써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대수의 법칙과 엔트로피 증대 즉 섞임의 법칙을 살펴보았었는데요. 대수의 법칙은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면 각 숫자가 평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며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은 더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평등점인 미지근한 물로 변한다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두 법칙은 자연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어느 한 곳에 쌓인 것을 풀어내는 성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불평등을 없애려는 성질은 양의 기운 때문입니다. 낭은 불평등의 정보를 알아차린 즉시 그것을 해결하려는 힘을 드러냅니다. 우주가 이렇게 전체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통하고 이어지는 양의 작용이며 그 밖의 모든 움직임의 원동력도 양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양의 역할이 없다면 우주는 더 이상의 팽창을 멈추고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에서는 우주가 비국소적 연결성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결코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곧 우주는 하나이며 어떤 현상이 점진적으로 다른 곳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모든 곳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거리와는 관계없이 곧바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초광속 정보 전달이라고 하며 이 역시 양의 작용입니다. 정보의 전달은 바로 양의 성질인 동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왜 생겨났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이유가 없다입니다. 만약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이란 존재의 이유가 필요치 않으며 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절로 있을 뿐입니다. 양은 처음부터 스스로 양이었으며 뿌한 영원하며 다른 어떤 이유보다 앞에 있습니다. 음은 앞에서 이야기한 양의 반대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음은 유안이며 막히고 멈춘 것이며 밖으로 통하기보다 안으로 끌어다니는 힘입니다. 따라서 음의 힘은 양의 힘을 거스르는 중력이나 속도력을 의미합니다. 양을 하늘에 비유하듯 음을 땅에 비유합니다. 양은 팽창하는 하늘로 음은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이란 어떤 것인지 따져보므로 음의 성질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지구를 떠올립니다. 지구의 가장 큰 성질은 무엇일까요? 둥근 지구의 반대편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은 지구가 혹은 땅이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뉴턴이 말한 만유인력입니다. 이렇게 땅이 가지고 있는 잡아당기는 성질 이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상징하는 땅을 주역의 괴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음 세 개가 중첩되어 있는 이것을 곤 혹은 지라고 부르며 고둠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땅은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흙은 무엇이든 저장하고 분해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음의 끌어당김과 축소의 힘 때문입니다. 음을 일상 용어로는 물질이라고 하면 됩니다. 물질은 크기와 무게가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여러 요소가 덩어리진 것입니다. 이것은 음의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서로 뭉쳐진 것입니다. 만약 음이라는 힘이 없다면 수많은 천체의 물이 누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삶과 죽음 가운데 삶은 양, 죽음은 음이라고 이르는데요. 물질인 몸에 형체나 무게가 없는 영혼 즉 양의 기운이 깃든 것이 삶이며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음을 땅, 천체, 몸, 그리고 죽음 등으로 비유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음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음의 성질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역 원전 설계전의 삼천양지, 이의수라 했는데요. 하늘의 수는 셋, 땅의 수는 둘로 수의 근원을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은 양, 지는 음을 이르며 삼천양지는 양을 삼, 음을 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양의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열쇠인데요. 왜 하늘은 삼이고 땅은 이라고 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삼천양지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과 음의 기호를 보면 양은 이어져 있고 음은 끊어져 있습니다. 양은 하나로 이어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통하고 합친다는 뜻이며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연속의 개념입니다. 그에 반해지는 두 개로 나뉘어 있고 끊어진 모양이며 막히고 분리된다는 불연속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의미로만 접근해 본다고 해도 연속을 양 또는 천이라 하고 불연속을 음 또는 지라고 부르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양이 삼이고 음이 이하는 문제는 현대수학인 위상수학의 원리로 풀 수 있습니다. A라는 어떤 점이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점 A는 자유도가 없는 영차원의 존재이지만 위치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B라는 점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점 A에서 점 B까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선분은 점의 궤적인데요. 위상수학에서는 선을 점 두 개로 표시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두 지점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0차원인 점에서 1차원인 선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두 점은 자유도 0으로 서로 만날 수 없이 그저 떨어져 있을 뿐이었는데 선이라는 궤적으로 두 점이 1차원인 선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점 A에서 B까지 이어진 선의 끝을 서로 연결해 2차원 평면 도형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상수학에서는 이렇게 선의 양끝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의 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 C를 만들고 세 점이 각기 다른 점을 향해 팔을 뻗어 연결함으로 1차원 선에서 2차원 평면 도형이 되었습니다. 요점은 점 3개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끊어내고 싶다면 점 하나를 떼어내 다시 점 2개인 선으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주역의 숫자인 삼천양지에는 이러한 위상수학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주역에서 이어진 선을 양, 끊어진 선을 음이라 이름하고 그 수값을 각각 3과 2로 정한 것은 연속과 불연속이라는 기호 자체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서로 떨어져 있을 뿐 아무 교류가 없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개체인 연결고리가 이어야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역의 출발점이요 동양사상의 핵심인 음향을 양과 음으로 표기하며 이것이 연속과 불연속을 의미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논리체계가 0과 1 즉 ON과 OFF 달리 말에 신호가 통하느냐 막히느냐 하는 이진법 체계인데요. 이렇게 연속과 불연속은 디지털 논리 체계의 기본 요소로 주역의 괴상 역시 연속과 불연속이라는 이진법 체계입니다. 음향은 세상의 가장 근원적 원소로 만물은 음향의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음과 양은 실제 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라는 것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사물의 뜻을 규명하기 위해 음과 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데요. 광대한 대자연을 감당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히 음과 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개념은 이 두 가지 바로 음과 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음과 양이 서로 만나면 네 가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상인데요. 이것 또한 네 가지 정보 또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태극에서 나온 음향이 사상으로 분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밀해졌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 개념, 즉 태양, 태음, 소음, 소양은 음과 양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보다 세분화된 개념으로 만물에 접근하겠습니다. 대자연에는 이런 사상의 작용 말고 다른 작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작용은 태양, 태음, 소음, 소양일 뿐입니다. 주역은 병법과 의술, 그리고 천문 등 무수히 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데요. 사상의학도 그한 예라 하겠습니다. 사상의 응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공간에서는 동서남북의 내 방향이 있고 시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가 있습니다. 사물과 현상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이러한 인식 논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흙, 공기가 물질의 사원소이며 만물은 이 네 가지 원소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교 경전, 증일 아암경에는 지, 수, 화, 풍이 모든 물체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로 이를 사대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는 범주 숫자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절이나 물질의 근본 요소를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은 어쩌면 피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타당성 여부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인간의 인식 체계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범주 숫자가 왜 하필이면 사일까요? 주역에서의 사라는 범주 숫자는 바로 음향에서 갈라져 나온 사상인데요. 기호 자체를 보면 음과 양이 이중구조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음향이라는 두 원소가 만나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애초에 두 개였던 원소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은 2 곱하기 2로써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역에서 네 가지 범주인 사상은 이처럼 그 원리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음과 양에는 각각 힘의 작용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음의 힘은 아래로 향하고 양의 힘은 위로 향합니다. 음은 끊어지고 한정된 범위를 가지며 생명이 다한 것이며 축소와 흡수 그리고 끝없이 정리하고 아래로 내려앉는 성품을 갖습니다. 이런 음의 성질을 아래로 향한 화살표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은 이어져 있고 통하고 새롭고 영원하며 팽창하고 나아가는 창조와 도전의 정신으로 위로 끝없이 들뜨는 성품을 갖습니다. 이것을 또한 위로 향한 화살표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음양의 힘이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결국 음과 양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때문입니다. 태양을 보겠습니다. 태양은 양이 커졌다 해서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양 두 개가 중첩된 태양은 떠오르려는 양의 기운이 중첩되어 위로 강하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이 또 양을 만난 것입니다. 양이란 밖으로 그 기운을 발산하고 있으며 그 기운을 스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모두 상향입니다. 상향이 중첩되어 있는 그 양입니다.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하고 방위로는 해가 위세를 떨치는 남쪽을 말합니다. 오행에서는 밝고 더운 불의 기운인 화에 해당합니다. 태양은 양이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태양과 짝을 이루는 태양은 가라앉으려는 음의 기운이 중첩되어 아래로 강하게 끌어당이고 있습니다. 제절로는 겨울이고 방위로는 해가 가장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북쪽에 해당합니다. 오행에서는 어둡고 차가운 물의 기운인 수입니다. 태양은 음이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작용의 방향은 모두 하향입니다. 이제 소음을 보겠습니다. 소음은 음의 양의 기운이 들어와 음의 기운이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이 위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어 음향이 서로 어울리며 힘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작용의 방향은 서로 중앙을 향해 커다란 압력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계절로는 만물의 기운이 싹트는 봄이고 방위로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해당합니다. 오행에서는 생명이 자라나는 나무의 기운인 목입니다. 소음은 음향이 서로 기운을 주고받으며 생동하는 모양입니다. 소양은 소음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양이 위에 있고 음이 아래에 자리합니다. 이 또한 양의 음의 기운이 들어와 양의 기운을 어느 정도 중화되고 있습니다. 소양은 작용의 방향이 서로 반대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향이 서로 멀어져 만물의 기운이 흩어지는 중입니다.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하고 방위로는 해가 지는 서쪽입니다. 오행에서는 견고하고 단단한 기운인 금입니다. 소양은 음향이 서로 외면한 채 상호작용이 없어 생기가 약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음향의 구성종류와 개수는 같지만 음이 위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는 소음의 경우 아래에 있는 양은 위로 떠오르려 하고 위에 있는 음은 아래로 가라앉으려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힘이 서로 부딪히면서 둘 사이에는 힘의 충돌 즉 압력이 발생하므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일어남을 말합니다. 반대로 양이 위에 있고 음이 아래에 있는 소양은 위에 있는 양은 떠오르려 하고 아래에 있는 음은 가라앉으려 합니다. 양은 양의 방향으로 음은 음의 방향으로 각기 멀어지면서 둘 사이에는 힘의 이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향이 서로 섞이지 못하고 자신의 갈 길만을 향해 멀어질 뿐입니다. 사상의 의미는 이렇게 음과 양이 상하로 포개어져 작용함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효가 상하로 포개어져 겹친 것이며 만약 효가 옆으로 나란히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태양의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양만 두 개 모여서 상하로 작용하는 태양은 순수한 양의 집합이기 때문에 강렬하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성격입니다. 다혈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뒤끝 없는 시원스러운 사람 바로 태양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면 위험이 있고 힘이 넘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주장을 앞세워 남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태양의 성품이 강하다면 나서지 않아도 양의 위험을 보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일일이 앞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태양의 반대인 태음의 성격입니다. 음의 속성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대외적이기보다는 대내적인 신리를 다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두루 인정해주는 성품입니다. 앞장서기보다는 따르기를 좋아하고 차분합니다. 하지만 음이 지나친 태양의 성격은 음의 극단이기에 한없이 가라앉으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으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잘 어울릴 줄 알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생각이나 생활 방식도 담백해 허투루 낭비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 돕고 배려하려 하고 예절 바릅니다. 따라서 소음의 사람은 두루두루 폭넓은 인간관계를 추구합니다.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유형일 것입니다. 소음의 반대인 소양의 성격은 어떨까요? 소양의 사람은 타인과의 조화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중시합니다. 다소 이기적이며 남보다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협력하기보다 독단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때때로 남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이며 마음이나 감정이 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을 4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앞으로 8개를 배운다면 8개의 유형으로 더욱 세밀하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상이란 음과 양 이 두 가지 작용인 것 뿐인데 이렇게 4가지 좀 더 세분하면 8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이어서 사회 조직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사상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회나 조직이라 해도 됩니다. 태양의 기업은 어떤 유형일까요? 이런 업체는 성과에 상관없이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변화도 많을 것입니다. 사업의 크기에 따라 계열도 점점 다양해지고 구성원 간 진급이나 퇴직도 작고 늘 일도 많고 탈도 많은 조용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태음과 같은 기업은 늘 조용하고 변화나 활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이며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이 두드러지지 않고 구성원 간 이동도 드물어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보다는 소극적이고 안정된 것을 바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양의 기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업은 무슨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매출이나 실적도 들쭉날쭉하고 분위기도 매우 개인주의입니다. 관리자는 권위를 앞세우기 일수이고 서로 배려나 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오래 지탱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이런 곳에 몸담고 있다면 이직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유형으로 소음의 기업이라면 직원들은 협동하며 관리자는 겸손합니다. 소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니 저력이 있는 기업이라 호평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재정 상태도 튼튼하고 업무 효율이 높아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진급도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일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상을 운명과 접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의 운명입니다. 태양은 인생 중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활동한 만큼의 실질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래 양이란 끊임없이 전진하고 활동할 뿐 스스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운명의 처에 있다면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알며 고요하고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태음의 운명은 발전도 폐보도 없는 좀처럼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내 침잠해버립니다. 아래로 가라앉는 하향의 지속으로 안정과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운명의 처에 있다면 지금의 편안함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를 발판 삼아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소양을 운명에 적용해보겠습니다. 소양의 운명이라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하나둘 떠나고 있는 격입니다. 건강으로 친다면 이미 늙거나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쓸 곳이 마땅치 않고 하는 일마다 답답하기 일쑤입니다. 실패는 빠르고 회복은 오리무중인 상태로 이것을 운명의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의 운명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래 결과가 잘 맺어지고 뽀한 잘 풀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력도 좋지만 실력 이상으로 결실도 많고 여기저기에서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운명은 드물게 찾아오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비애를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하고 존중과 포용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소음의 운명 가운데 있다면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리와 더불어 폭넓은 인간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바꾸지 말고 뭐든 원만하게 진행할 것이며 녹심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매사의 살얼음 위를 걷듯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쓴다면 행운은 오래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상의 의미를 알아보고 더불어 사상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순환은 계절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면 이어서 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또 봄이 오면 여름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앞날을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우주 모든 것은 순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되풀이하여 도는 것은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별이 행성 주위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에는 반드시 중심축이 있어야 하는데요 축이 없다면 멀리 이탈하여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더라도 등하교나 출퇴근의 순환 일주일의 순환 또 경제의 순환 등 다양한 순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역의 괴상 역시 순환하는데요 그 중 사상은 가장 단순한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음, 태양, 소양, 태음 그리고 다시 소음으로 순환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상의 순환 구조인데요 계절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으로는 생, 노, 병, 사 사물로는 성, 주, 괴의 공으로 세상 만물은 이렇게 사상이라는 순환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간밤에 휴식으로 에너지가 충전된 아침인 소음 그 에너지로 인해 활력이 넘치는 낮인 태양 에너지의 고갈로 나른한 오후 소양 그리고 다시 힘을 쌓는 휴식의 시간 태음 이렇게 사상의 순환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상의 효가 어떻게 변하면서 순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상은 상하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위와 아래 효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미는 것치고 아래는 아닙니다. 위가 가지라면 아래는 뿌리에 해당합니다. 주역 괴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래가 과거이며 위로 갈수록 미래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나 자신이고 위는 상대방을 가리킵니다. 여기 나무가 있고 현재 태양의 경우라면 어떤 상태일까요? 태양의 상황이라면 뿌리와 가지가 모두 활발히 움직일 때입니다. 뿌리는 물을 힘차게 올려 줄기와 가지마다 수분을 공급해주고 잎은 양분을 흠뻑 모아 뿌리로 계속 전달해주는 매우 바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소양의 계절이 오기 때문이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지와 잎은 마르고 떨어집니다. 이것을 사상의 순환에서는 태양의 위쪽 양이 사라져가는 것으로 즉 소양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태양의 위 양은 사라지고 아래 양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남은 양은 위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가 미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로 흘러비어진 자리에는 또다시 새로운 것이 자리잡습니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간 빈자리에는 무엇이 채워질까요? 자연은 항상 평등성을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에 양이 사라진 자리에는 음이 오고 음이 떠난 자리에는 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빈 곳에는 음이 와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소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성이 팽창하던 여름이 결실과 수축의 계절 가을로 접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내 태음인 혹한의 계절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소양의 위에 있는 양은 사라지고 아래 음은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양이 사라졌으니 이제 음이 와서 빈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태음의 계절로 접어듭니다. 기나긴 겨울도 봄이 오면 조용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태음의 위에 자리잡은 음은 물러가고 아래 있던 음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이 떠나갔기 때문에 아래 음이 올라가 비게 된 자리에는 양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봄 소음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 순환을 마치고 또다시 순환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음의 위에 있는 음도 곧 여름의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래 양이 그 자리를 채우고 나면 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양이 와서 태양이 됩니다. 다시 무성한 태양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사상의 순환은 이렇게 음과 양의 순환입니다. 자연은 항상 아래에 있는 것이 위로 자라나고 위에 있는 것은 수명이 다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로 자라나 아래가 비면 새로운 것이 생기는 이치입니다. 이처럼 양이 가면 음이 오고 음이 가면 양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순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섭리는 균형을 잡아가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순환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오래 유지되고 지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역의 사상이 현대과학과는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입자물리학에서는 물질에는 궁극적으로 네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유인력인 중력, 두 전압끼리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인 전자기력, 입자의 붕괴 과정에서 일어나는 힘인 양력, 그리고 강력입니다. 강력이란 소립자가 일정한 거리로 가까워지면 갑자기 강하게 끌어당기게 되는 힘을 말합니다. 물질은 이렇게 네 가지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힘은 소립자 세계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 네 가지 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주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력은 사상 중 축소와 흡수, 그리고 끌어당김을 상징하는 태음에 해당되고 전자기력은 상하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간 서로 작용하지 않고 멀어져가는 소양은 양력, 강력한 힘에 분출인 태양은 강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4라는 범주 숫자는 생물계에도 등장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A, T, C, G라는 네 가지 염기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이 네 가지 염기가 세계 식작을 이루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드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의 종류는 64개입니다. 주역의 사상과 64개 숫자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모든 물질과 생명체를 아우르는 보편타당한 근본 원리가 온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역을 공부하면서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 나아갈 것입니다. 사상은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더욱 깊은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